자 찐핑크님 여자분이고요 가루 만들어달라고 보내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친구 중에 과몰입러가 있어요 요즘엔 리얼리티 연애 프로그램에 과몰입 중인데요 헤어지면 환승 프로그램에 나갈 수도 있으니까 방송에서 봤을 때 이런 외모랑 성격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걸 따져요 차라리 평소에 난 잘생긴 사람이 좋고 이런 성격이 좋다 이랬으면 괜찮았을 텐데 방송 나가려고 저러니까 꼴값이에요 정신 차리게 한마디 좀 해주세요 용구 오빠 본인이 아니니까 친구를 가루를 만들어달라 결론을 설명해드리면 친구가 안 예쁜데 자꾸 이미지 메이킹을 하려고 한다 그게 내가 봤을 때 좀 불편하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요즘 연애 프로그램 굉장히 많죠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칭찬을 많이 안 해요 쟤 저러니까 안 되고 저 뭐야 이렇게 약간 깔려고 보는 거군요 그렇죠 예전에는 좀 달달하게 남녀가 눈 맞고 그러면 누가 누구랑 좋아 이런 거였는데 요즘은 약간 매운맛 그리고 또 편집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슈가 될 만한 사건들도 꽤 많고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저런 연애를 한다고 저렇게 접근을 한다고 이런 게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만약에 내가 나가면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을 아마 하시는 것 같은데 친구분이 보시는 것보다 굉장히 몰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자분들의 특징을 보면 이것만 몰입을 하는 게 아니라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요 몰입은 원래 많이 하십니다 이건 약간 정상적인 모습이다 제가 여자친구랑 같이 드라마를 보는데 드라마 주연보다 말이 더 많더라고 진짜로 얼굴 제가 했네 뭐 했네 내용 잃었네 이게 참여를 하면서 뭔가 의견을 계속 하고 싶은 그렇죠 약간 오히려 완성된 어떤 캐릭터들보다 조금 빈 곳이 많은 캐릭터라든가 내가 참견하기 좋고 뭔가 까기 좋은 사람들이 오히려 각광을 받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만약에 어떤 프로그램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거기다가 참견을 했을 때 익명성으로 많이 댓글을 달다 보니까 진짜 하고 싶은 말 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맞는 말도 있겠지만 상처로 돌아오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거 아실 겁니다 TV에 나가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 본인의 모습을 그냥 보는 거랑 영상으로 담는 거랑 진짜 1.3배 이상 차이 납니다 앞에서 봤는데 나쁘지 않아 화면에 나가지 않습니까 진짜 커 보이긴 커 보입니다 뭐가요 얼굴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을 하셔야 되고 내가 생각했던 모습대로 나오지 않는 거 일단 거기에 저는 충격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딱 만약에 이 친구분이 나갔다 그러면 그냥 화면을 보자마자 그냥 혼자 슬미애 씨 웃지 않을까 그 생각입니다 저는 어쨌든 이렇게 또 봅니다 지금 친구가 환승 연애 프로그램 뭐 이런 거에 나갈 수도 있으니까 미리 남친나 이런 사람이 좋고 저런 성격이 좋다 이런 걸 따진다 본인 사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친구 얘기는 항상 본인 사연일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죠 본인이 이런 걸 조금 이 연애 프로그램을 보면서 따지기 시작하는 거고 그런데 연애를 안 해본 거죠 그런데 정신을 차리게 한마디 해달라? 네 정신을 차리게 좀 해드리자면 일단 전 나가는 걸 추천을 드려요 나가봐라 일단 세상에 욕을 먹을 걸 다 먹을 겁니다 아마 한번 나가봐야 정신을 차리지 돌이킬 수 없잖아요 이건 끝이야 그냥 돌이킬 수 없잖아요 내가 이런 욕까지 먹어야 된다고? 그거를 나가기 전 자신감과 나간 후에 느껴지는 압박 이런 거는요 진짜 한번 나갔다 오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나가봐라 나가봐 무조건 나가봐야지 섭외가 와야 나가죠 자기가 응모해서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무조건 나가보시면 어떻게 사람들이 날 보는지 그게 가장 정확한 시선이거든요 한번 느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백날 얘기해봤자 안됩니다 한국 최장수 가능이라고 하십니다 자 찐핑크님께 용국이의 일침 이게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아무나 막 뽑지는 않습니다 거기도 걸러요 이게 안되는 사람들이 있거든 네 걸릅니다 그렇죠 찍먹도 어려워요 그렇죠 찍먹도 갈 수 있어야 가는 겁니다 서류 전용 통과가 제일 어렵습니다 서류가 사진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 다음 자 킹캐 브 wre